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레고 미니피규어입니다 저번에 보여줬다시피 이거를 보여드릴건데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품 요거죠 저번에 미니피규어를 찍었던거 요거죠 여기 있었죠 누구였더라 클래셜 오버 클래셜 나오네요 자 그럼 컨텐츠가 보도록 할까요 하기로 하기전에 뚜껑을 닫고 시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뭘까요 요거 라이트 블럭이 들어있다 이건 랜덤이죠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붙어있네 이렇게 벗기면은 와 눈물 나고 있는 뭐지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면서도 땀이 난거 이런 표정인데요 그럼 과연 레고가 뭐가 나올거지 레고는 그냥 가스가 아니 이것은 마이클 레포트는 아니 마이클 레포트가 나왔다 아 근데 이거 집에 있는 제품인데 ανα차단은 몰랐네 Tails û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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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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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avic Eu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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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s 여기 판에 보시면은 요렇게 둥그라한 게 있어 사람! 마인크래프트 사람! 발 꽂아주시고 안 끼워준다 자, 잠깐만요 자,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, 진짜 안 끼워지네 여러분들, 이상한데 짝 좀 뭐 이따구로 만듭니까? 하나 안 꽂아는데 하나가 안 꽂아집니다 자,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 이거를 못 꽂냐고 이따구로 만듭니까? 에이, 너무 노답이지 말입니다 태양이 우에 따라 했다는 일단은 한팔은 그냥 안 끼우도록 안 끼워져요, 이게 맞추고 씨에 넣어도 안 끼워집니다 어, 끼워졌다 으 으 2 2 2 2 2 2 아 여기 아라 30분 보냈구요 그냥 날일 그 일 자 이렇게 하나 꼬자구요 이렇게 하나 꼬자구요 또 하나 예 칼을 꽂아줬구요 그리고 우리 아 노골병님 아 님이라나 노골병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딨어요? 어딨냐고요? 그럼 좀 무섭인데? 모르겠어요 어딨는지 까먹었어 자 그리고 발판 갖다가 여기 끼워주시면 미니 미니 사람 그리고 이거 컵 요 컵을 이사람이 이렇게 들어 주세요 이렇게 룰루루라룰라 어 커피 한잔 역시 박사님은 커피를 마셔야 돼 스키니 박사 같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작은 미니 피규어들 돼지 한번 만들어볼까요? 요 블럭에다가 사방으로 된 블럭 하나 주시구요 짝퉁을 이렇게 한번 만들냐 너무 딱딱해 부드럽 짝퉁 없나요 이렇게 넣어서 얼굴을 딱 달아줍니다 얼굴도 발판이네요 자 피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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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피규 여기 달아주시구요 그리고 미니 크리퍼 이렇게 넣어주시고 미니 피규 크리퍼 얼굴 미니 미니 크리퍼 미니 미니 크리퍼 크리퍼가 돼지 탔다는 크리퍼 크리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쎄요 안녕히 가쎄요 안녕히 가요